자 6월 3주차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6월 3주차는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13, 14, 15 여기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거든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CPI 발표 다음에 주가가 내리고 오르고 영향을 준 적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고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오후 9시 30분경에 발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일 6월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날 새벽 15일 장전에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앞뒤로 지수 영향 가능성 존재. 자 원래는 이번 6월 달에 뭐 금리 동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습적으로 호주하고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보면은 FOMC 앞두고 주변국 금리 따라 인상 미국의 선택에 자 보면 호주 이어서 캐나다도 금리를 올렸다고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미연준 6월 동결 7월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현지에서 지난 2일 7일 8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8명을 제외한 90% 응답자가 이달 연준의 금리를 동결할 것을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금리 동결로 된다면 지금 지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시장 예상과 반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꽤 훅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스닥 상승 추위가 매섭습니다. 연일 고점을 깨고 올라가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만약에 FOMC 때 한번 훅 떨어뜨려도 오히려 상승 추위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5일 미국 시간도 우리나라 시간도 5월 소매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산업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밤 9시, 10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13, 14, 15 이렇게 몰려 있죠. 지금 이전까지 지수가 계속해서 1일부터 시작해서 5, 7, 8, 9 계속해서 상승 추위인데 이때 조금 조정이 나올지 큰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승 추위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다. 국내 증시 코스피도 보면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2,600포인트 첫 번째 돌파할 것을 또 과감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이제 2,700포인트를 향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번 7월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 이렇게 상승하는 대표적인 것이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반기에는 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 미국의 AI 열풍, 반도체 열풍 이런 것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밴드를 넘어서는 것은 지금 힘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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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을 넘어서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작은 힘으로 조금 올랐다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쭉 7월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였지만 7월 이후, 8월, 9월부터 또 하락을 보는 이유는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를 올리는 주요인은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기대감, 두 번째는 유동성이죠. 돈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아직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내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막상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행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기대감은 끝나게 되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기대감만으로 지금 올라가는 여공까지 끌어다 쓰는 이 시점 6월, 7월까지 이 밴드를 넘어서는 이 시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기대감이 무너지기 전에 자,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차트상에서도 고점대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은 강하다. 이것이 그냥 1, 2조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이 아니라 상승 조정을 조금이나마 거칠 지연정 1,700포인트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7월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7월 이후부터는 그 기대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감으로 또 내려갈 가능성을 또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6월, 7월, 그 다음에 8월, 9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서 조정이 올지 않을지 조정이 크게 올지 작게 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7월까지 상승을 보고 매수할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쩌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계속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요. 갔다가 쉬었다가 더 가는 갔다가 쉬었다가 더 가는 가는 애가 계속해서 가는 이런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미 한 번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벌어진 이평선들 다 모여들고 바닥을 다시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 자, 여기도 한 번 전고점 돌파하고 쑥 조정받고 이평선 모이고 바닥 다시고 다시 올라가는 자, 여기도 전고점 대 돌파하고 조정 끝까지 받고 난 다음에 장기평선까지 그 다음 이평선 다 모이고 다시 올라가는 첫 번째는 올라간 애가 더 올라가고 두 번째는 올라갔다가 다 모이고 한 번 더 올라가는 물론 그 이외의 것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달까지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도 돌파하고 쉬고 있고 다 밀집되어 있는 것들 대창 얘도 그렇고 GS-SND 얘도 그렇고 심팩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암호센스도 그렇고 영풍정밀 SK폴리텍 노바텍 얘는 이제 벗어나고 있네요. 뭐 타이거 일렉 역시 모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모였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 그런 흐름들을 잘 찾아서 관심중에 넣고 한 번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막 올라갈 때가 아닌 종목도 올라갈 때가 아닌 지수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쉴 때 쉴 때 쉴 때가 오히려 기회 더 쉬면 더 쉬면 더 기회가 되겠죠. 상승장이 7월까지 유지될 거라는 그 방향성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조금의 조정이 기회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장에서는 조금의 조정이 아니라 큰 조정과 바다를 다시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 상승장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다음에 하락장에 들어갔는데 조금 조정하는데 산다. 그건 그 시장에선 전략이 안 맞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조금의 조정도 기회 큰 조정은 더 큰 기회 그렇게 지수와 개별 종목을 조합을 해서 7월까지 상승 기조를 염두를 해두고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이 온다면 조금조금 비중 확대 시기 이런 전략을 이번 주에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